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파이널 심리상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 강의를 3번 이상 듣고 파이널을 들어야 효과적입니다. 왜? 파이널은 마무리 투수, 마무리 단계거든요. 한 번 다지는 효과, 내 것으로 견고하게 다지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출을 보신 다음에 파이널을 듣는 게 좋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약물 중독 개입에서 영적인 성장 나왔죠? 영적인 성장, 보이지 않는 신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을 고쳐둘 것이다. 12단계에 남아 있습니다. 12단계 영적 성장, 이걸 자조집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모여서 병원을 치료한다. 자조집단 나오면 12단계, 알코올 중독 나오면 12단계, 영적 성장 나오면 12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자조집단,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잘 나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스트레스를 다룰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넘겨주고 모두에게 동의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동의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들한테 괜찮아, 그건 이렇게. 이건 남들을 회의해야 한다. 그래서 회의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회의용. 자기 자신은 괜찮아. 남들을 좋게 회의해야 돼. 그래서 남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회의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갑니다. 실존적 심리치료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네 가지 실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한적 존재이다. 인간은 유한적 존재이다. 실존주의. 삶과 죽음. 죽음이 키워주다. 죽으니까 잘 살자. 그래서 인간은 유한적 존재이다. 죽음이다. 무한적 존재가 아니다. 4번 갑니다. 치료자에게 연락도 없이 내 남자에게 회의 약속을 얻었을 때 치료자의 대체 방법으로 적합방송을 짝진 것은 가나입니다. 조기 종결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죠. 연락도 없이 내 남자에게 회의 약속을 얻었을 때는 아, 이게 조기 종결. 싹수가 노랗다. 내 남자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 그렇죠. 집단 상담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지. 그래서 가나다. 내 남자의 무리한 행동은 책임을 지어요. 책임지면 가뜩이나 약속을 얻는데 그만두겠죠. 이러한 무책임 행동이 또 발생하면 치료자 중단. 이것도 얘기하기에는 중단 없죠. 또 그 이유를 묻는 뒤 내 남자의 부모나 권위자의 역할을 맡아 그 이유를 묻는 뒤 타인다. 이런 것들은 다 강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약속을 얻었는지 논의해야 되고 조기 종결의 가능성. 앞으로 더 이르면 상담을 못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겠죠. 5번 문제 갑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원리와 가장 걸리가 먼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 공포, 분노감이 가능한 재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재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아니라 발선을 해야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 공포, 분노감을 표출하고 표출해서 내 남자의 억압된 감정들을 토해내야죠. 그래서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재생되어서 상담 치유를 해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발달 단계의 특징 순서대로 온나이라는 것은 정답 3번입니다. 구성원에게 왜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는지라고 하는 건 초기 단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기고요. 두 번째, 집단 과정 동안 일어나는 저항 방어. 이 저항과 방어를 알아보는 것은 과도기 단계 두 번째 단계다. 집단원들의 자기 문제를 집단에서 논의하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모색하는 건 생산 단계, 작업 단계, 응집력 단계 세 번째 단계고요. 집단원들이 미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마무리 종결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유모 사용, 역설적 기법, 직면, 그래서 유모, 현실 치료, 웨글레스과 글레스에 보게 되면 줄검의 역구가 있죠. 그래서 유모 사용, 역설적 기법, 3R이라고 해요. 3R, Responsible 이렇게 해서 보통 책임,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 또 리얼리티, 현실, 이런 게 3R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현실적으로 직면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역설적 따져보고 이런 거다. 현실, 치료다. 8번 문제 갑니다. 집단 상담 과정 중 지도자가 집단원의 저항과 방어 나오네요. 저항과 방어 어디죠? 과도기. 과도기 단계를 다른 말로 갈등 단계라고 해요. 과도기 단계, 지치뽕, 갈등 단계다. 그래서 저항과 방어 나오면 갈등 단계, 과도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 갑니다.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박적 추론이다. 강박적 추론이 아니라 뭐예요? 자의적 추론이죠. 자의적 추론 또는 임의적 추론. 자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이다. 강박적 추론은 아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서 개인이 자신의 인성 유형과 동일하다. 인성 유형과 유사한 환경과 인성의 동일하다. 찌찌뽕, 일치한다, 일치성. 끝. 11번 갑니다. 게스터즈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동 자각은 아니다. 신체를 알아보고 신체, 환경, 언어, 행동 자각은 없다. 12번. 자신조차 승날 수 없는 욕구나 인격 특성을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한다.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 타인에게 남탓한다. 투사, 남탓. 13번 갑니다. 백의 제시한 인지적 오류정.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평범하다는 건 평범한 건 아니고 지가 평범하다는 건 뭔 닫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신을 너무 과장하고 생각하는 거다. 과장, 축소에 해당한다. 14번 갑니다. 미친 부러움에, 마이첸 부러움, 미첸 부러움, 영어로 여러 가지는 못 부립니다. 인지행동수정에서 행동변화법의 3단계 변화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구조와는 아니다. 행동변화의 3단계, 자기를 관찰하고 또 새로운 내적 대화를 시작하고 자기 내면으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그래서 내적 시작, 기술 학습. 그래서 뭐 마이첸 바움, 미첸 바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성문제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지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올바른 지식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음을 전제로 해야 상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16번 갑니다. 다음 상담 관행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엄마랑 전화했는데 이제 내가 대학에 들어갔으니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겠대요. 당신의 부모님이 곧 이혼하실 거라고 소식을 지금 들었군요. 그대로 얘가 한 말을 똑같이 따라서 한 거죠. 재진술이다. 17번. 세 자아 간의 갈등을 예시하게 된 불안 중 원초와 이득, 초자아, 도덕적 자아 간에 생기는 거. 초자아 나오면 도덕적 불안이다. 18번 갑니다. 로저스가 제안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할 줄 웃기지 마라. 로저스, 현상학적 장,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주관적 개인적 경험,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19번 갑니다. 인터넷 중독의 상담천략 중 게임 관련 책자, 쇼핑 책자, 프로너 사진 이런 것들의 단서를 없앴다. 없앴죠. 왜? 자극을 안 받으려고. 자극통제법. 20번 갑니다. 약물 남용 청소년의 진단 및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가족 문제나 학교 부적응 등의 관련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이 관련 요인들의 영향 이전, 이전 행동들을 1차라고 하고요. 1차라고 하고 1차적인 문제라고 하고요. 가족 문제, 학교 부적응의 문제들은 2차적 요인이 해당한다. 2차적 요인. 그래서 1차적인 약물 남용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1차적이 아니라 2차적이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가면요. 2차적 약물 남용에 관련된 요인들은 가정 문제나 학교 부적응이다. 2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타인과의 갈등에 다루는 유용한 심리치료 방법 변화로 양쪽에서 갈등이 되는 측면을 완전히 알고 경험하게 해서 서로가 양쪽의 갈등을 들으며 양쪽, 양쪽이니까 두의자죠. 두의자 기법이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두의자 기법은 게스탈트 상냄에서 대인 간의 갈등 방법으로 두의자 기법 또는 빈의자 기법으로 활용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양쪽이니까 두의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22번 집단 치료의 준비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과 가장 거리가 멈어선 집단 응집력의 제거. 집단 치료 과정에서. 집단 응집력의 제거는 집단 치료 준비. 이거는 응집력은 생산 단계예요. 생산 단계 또는 작업 단계에서 보통 집단 상담의 3단계의 핵심 단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 과정이 아니다. 핵심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사례관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 것은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사회자원과 영역시키는 절차의 총체를 말한다. 그렇다. 사례관리는 사회생활에서 사회자원과 사사사. 그렇다. 쓰리사다. 이걸 일명 쓰리고라고도 합니다. 24번 갑니다.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호성은 아니다. 상담이 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호성은 아니다. 25번 행동주의적 상담의 행동수정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행동수정기법. 자기주장훈련은 행동질의 근거한 행동수정. 예를 들면 이건 불안감수기법이 보이네요. 불안감수기법이에요. 불안해요. 어떤 시어머니가 예라 다음 주에 김장해야 되니까 와라.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행동을 수정해요. 어머님 못가요. 이번 주에 임상심의사 시험이거든요. 못 갑니다. 이렇게 자기주장하는 거.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몇 번 해보면 불안 사라집니다. 처음 댐빌 때가 어렵지 몇 번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수정하는 거 자기주장훈련. 어머님 못가요. 이거. 26번 갑니다. 청소년 상담에서 특히 고려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 이전 상담 경력. 내담자 이전 상담 경력과는 관계가 없다. 거리가 멀다. 27번 갑니다.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가족에게 나타나는 피의 반응. 슬픔이죠. 여기서 슬픔. 처음에 뭐예요? 신체적으로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일상적인 행동이 계속 곤란이 오겠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고통이 온 다음에 계속 곤란하다. 28번 갑니다. 집단 상담을 준비할 때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집단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5, 20이다. 15, 20이 아니라 보통 8명 내외다. 6, 8, 10. 보통 8명 내외가 적당하다라고 보고요. 29번 갑니다.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도 단계에서 제일 처음이 인식하는 거죠. 제일 처음이 인식이다. 그 다음에 탐색하고 탐색한 것을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취업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유형이 아닌 것은 전문 집단은 집단 상담의 유형이 아니다. 전문 집단은 전문 집단끼리 끼리끼리 노는 것이다. 31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담자의 반응은 흐느끼며 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롭구나. 그대로 내 남자의 마음을 받아준 거죠. 받아줬다. 반영. 다음 중 옳은 설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설명의 정답은 PT다. 약물 오용.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남용입니다. 남용. 약물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했다. 이게 오용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반대죠. 33번 갑니다. 다음에서 상담자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자가 심리상담을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할지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몰라요. 사전에 휴대폰을 일루 주세요. 몇 시까지 오세요. 언제까지 오세요. 이런 걸 상담의 구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화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4번. 정신분석에서 내 남자가 지속적이고 지속적이다. 오래 훈제, 훈습이다. 기억날 겁니다. 35번 갑니다. 엘리스의 ABCD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절과 결정. 그래서 정서적 행동적 결과다. A 선행 사건이 일어나고요.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일어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논박을 통해서 효과가 나오고 새로운 감정 필링이 이루어지더라. 인지 정서 행동이론, 합리 정서 행동이론, 엘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합리적 신념에 대한 내용이죠. 36번 갑니다. 최근 실시간 남성 내 남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훈련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공 가능성, 이건 능력이죠. 능력. 능력은 뭐예요? 적성이죠.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다라고 보고요. 37번 갑니다.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상담원 내 남자가 내적 자원이 충분한 활용하시도록 상담자가 안내하는 거다. 그래서 상담자는 가이드, 안내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갑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 치료와 관련해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담에 목표를 부모님과 의논하는 상담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치료. 첫 단계, 첫 단계. 첫 단계 할 때 부모님과 의논하고 상담자가 상담의 목표를 부모님과 의논하는 그 자체부터가 첫 단지부터 잘못됐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 첫 단지부터 잘못됐다. 39번 갑니다. 게스터드 상담에서 알아차림, 접촉, 알아차림, 차각, 접촉주기의 진행 순서는 배경과 배경 똑같지만 실질적인 건 어떤 정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됩니다. 정경이고 감각이 있고 이 감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잘된 행동으로 행동하고 또 올바른 거로 접촉해서 또 아름다운 배경으로 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접촉, 행동, 에너지 동원. 여기에 이 두 가지입니다. 감각, 어떤 전경, 어떤 모습이 오고 바로 감각이 온다. 감각을 또 알아차야 된다. 알아차야 된 다음에 에너지를 동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갑니다. 정신분서적 상담에서 내적 위험으로부터 내적, 마음의 상처, 아이를 보호하고 안정시키고 어머니의 역할처럼 내담자가 막연히 느끼지만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참을 인자, 참아주는 것, 버트주기다. 41번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를 바르게 말하는 것은. 첫째, 딜레마를 확인한다. 딜레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한 결정 결과에 대해서 결정한다. 결정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정, 그 다음에 딜레마 확인. 문제 확인. 디귿 리얼 3번이다. 42번 갑니다. RBC 상담사절의 탐색, 자유의 토익, 통일한 비난, 해석 등의 보통의 상담 기법을 첨가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구조원은 아니다. 구조원은 상담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 기법에 첨가해서. 구조원은 첨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원은 첨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3번 갑니다. 검사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사 결과에 나타난 장점이 주로 강조되어야 된다. 장점뿐만 아니라 장점, 단점, 병리적 현상, 잠재능력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이 설명을 조금 수정할게요. 검사 결과는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함께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44번 갑니다. 와이너의 비행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된 비행 하위 청소년에 통용되는 삶의 방식들을 자존감, 소속감을 가져다 주므로 장기적으로 적응적이라고 하셨다. 소속 비행 하위 집단은 비행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비자존감, 나쁜 자존감, 나쁜 소속감을 주므로 장기적으로는 비적응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말장난이에요. 45번 형태지위에서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 중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적 자극을 노출될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두나 빙빙빙 돌아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중심에 못 들어가고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빙빙빙 돈다. 한쪽, 한쪽으로 빙빙빙 돈다. 편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갑니다. 인지 행동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 접종의 방법이 아닌 것을 인지 재교육은 아니다. 스트레스 접종은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인데 인지 재교육은 예방접종이 아니라 다시 인지를 재교육, 스트레스 후에. 그래서 스트레스 접종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일어나는 게 재교육이죠. 그래서 재교육은 아니다. 예방접종은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접촉, 지금 여기 자각 책임. 자각 책임, here and now. 지금 중요해, 자각해. 통찰, 통학, 게스탈트 형태주의다. 48번 갑니다. 사회공포증 극복을 위해서 집단 프로그램에서 불안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직면, 직면. 쭉 똥이 있어요. 드러워. 회피하지 마. 계속 똥을 만져. 쳐다봐. 만져. 그러면 똥이 별것도 아니네. 노출 훈련. 49번 갑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는 이론은 사회배제이론이다. 안엄이, 혼란. 보통 청소년들이 문화를 잘못 배운 거예요. 하이문화, 사회적 통제이론. 통제를 못 배우고 문화체계를 잘 못 배운 거예요. 사회배제이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갑니다. 교류 분석에서 성격의 일련의 교류, 자아상태, 부모자, 어리자, 성인자, 자아구조분석이다. 그래서 구조분석은 정확히 자아구조분석입니다. 약자입니다. 51번 갑니다. 글래스의 현실요법 상담에서 가정하는 기본적 욕구가 아닌 것은 자존감의 욕구는 아니다. 자존감의 욕구는 메실로의 욕구, 이게 이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2번 갑니다. 한 번 더 하면 시험에 잘 넣으니까요. 현실, 실효, 글래스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권력과 성취, 힘의 욕구, 즐거움과 재미의 욕구, 자유의 욕구, 생존의 욕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치료에서 사용된 상담 기술은 무엇이냐. 당신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무스럽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었죠. 이렇게 어떤 설명해지는 것, 설명을 해석이라고 한다. 설명을 해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갑니다. 현대 상담에 대한 접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통합적 상담 방식보다 특정 상담 방식을 고수한다. 옛날에는 특정한 상담 기법, 정신력, 동적, 형태주의, 게스타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통합적인 상담, 좋은 걸 다 써먹는 통합적 상담 방식이 더 좋다. 그래서 통합적 상담 방식이 현대 상담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54번 갑니다. 인간 중심 치료에서 치료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 가장 적합한 것은 그렇죠. 그렇죠. 일무공이죠. 일치성. 일치성이 진실성, 솔직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수용. 무조건적 반응이 아니라 수용이죠. 공감적 이해다. 그래서 정답이 삼모이다. 말간만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 나오면 안 됩니다. 솔직성이 일치성, 진실성, 일치성을 솔직성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갑니다. 게스타드 상담에 대한 중요한 비판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성격의 인지적 측면을 무시했다. 그렇다. 게스타드는 미해결 과제에 대한 어떤 정서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을 무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갑니다. 집단 상담에서 집단 응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징력이 낮은 집단은 지금 여기에서 사건이나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징력이 낮은 집단은 과거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응징력이 높은 집단, 으쌰으쌰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 임단봉 카페도 응징력이 높아서 지금 여기에 합격합시다. 화이팅! 답만 외웁시다.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6번, 57번이죠. 57번 갑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예상되는 불안과 공포를 의도적으로 익사를 섞어 과정해서 표현한다. 의도적으로 익사를 섞어. 의도적으로 반대로 하는 거죠. 역설적 의도다. 58번 갑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욕구실현. 욕구실현. 이건 메실로의 욕구위기 이론이다. 사회학적 관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 나왔죠.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 하이문화는 청소년 비행의 사회학적 관점이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가치를 획득할 합법적인 선이 없다고 표현할 때 아노미, 사회적 규범, 혼란 상태, 무규범 상태, 사회통제이론, 사회와 유대관계, 즉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나 유대관계가 없을 때 비행 청소년들이 발생한다. 비행 하이문화. 비행을 하이문화를 정성하고 있는 집단의 관점적 문제. 또래 집단의 문제가 있을 때, 비행 또래 집단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청소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9번 갑니다. 학습 문제 상담의 시간관리 전략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시간관리. 그렇죠. 학습의 목표를, 중유도를, 긴급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당연히 시간관리죠. 학습의 목표를, 중유도. 학습의 목표를, 중유도. 그렇죠. 중유도 뭐요? 파이널, 긴급도, 답만. 구체적으로 빠르게 외우자. 이게 포인트죠. 60번 갑니다. 중독의 병인을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병적 도박 등 행위 중독의 주요 기재로 관여한다. 라고 하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은 학습무용과 관계있다. 학습. 즉, 뭐냐면 학습. 무조건 작업과 조건 작업과 무조건 반응이 오는 이런 학습무용과 관계있다. 병적 도박 등 행위 중독의 주요 기재는 생물학적 무용.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병적 도박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는 관계없죠. 병적 도박은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위 이런 것에 관계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무용은 민감한 행위, 행위 중독과 관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번 갑니다. 집단 상담 과정 중 집단의 저항과 방어 나왔네요. 갈등관계, 과도계 단계. 갈등도 나왔네요. 62번 갑니다. 상담자가 바람직한 상담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 초기에는 찬반을 내포하지 않는 최소한의 촉진적 관계를 반응하지 않는다. 이건 될 수 있는 대로 상담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촉진적 반응이에요. 라퍼 형성. 라퍼 형성. 촉진적 관계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촉진적 관계 형성의 기술로 많이 사용해서 라퍼 형성을 해야 된다. 63번 갑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사용되는 현실 치료 기법은 지금은 정상적이지만 예전에 얼러붙듯 주먹진 소명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젊은 남자를 상담할 때 치료사는 그의 습관대로 손을 아래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보라고 제안한다. 다시 구성하는 거죠. 제 구성하기. 64번 갑니다. 자신조차 승인할 수 없는 욕구다. 인격 특성원을 타인이나 사물 또 나왔죠. 남탓 전환한다. 투사. 65번 갑니다.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디귿이 처음이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된 행동의 정의 및 문제가 되는 행동의 정의 및 평가 정의를 내세워야죠. 정의. 어떤 건지 주제를 내세워야죠. 정의 및 평가가 첫 끗발리거나 디귿이 첫 끗발리니까 끝. 정답 3번. 이것만 보세요. 어차피 남은 똑같이 나옵니다. 나머지 볼 거 없다. 간단합니다. 66번 갑니다. 가장 잘못된 공부 방법이 문제가 되는 행동의 정의 및 평가 두 번째 문제가 적합한 상담의 목표 구차 세 번째 이런 거 외워서 30분 동안 외우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디귿이 하나니까. 오케이. 정의가 처음이네. 끝. 3번. 66번. 특수한 진단을 피하고 직업적 역할 속에서 자아의 개념을 명박히 하고 자아 개념. 셀프. 자아 개념. 자아 개념. 자아 개념 나오면 현상학적 자. 나. 내 남자 중심 상담. 67번 갑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단기 상담을 출시할 때 상담의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준다. 문제가 성폭력은 문제가 항상 얘기되어 있죠. 재발될 수 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준다. 웃기지 마라.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68번 갑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체계적인 사고나 오류 중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구나 결론의 증거가 결론과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이겨냈는데 과정 의미. 그리고 뭐냐면 이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결론을 배치해 뭐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적 추론, 이미적 추론이다. 69번 갑니다. 상담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담에서 자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작업이다. 상담에서 자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래서 시간과 기간과 비용이나 이런 상담에 대한 계율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하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70번 갑니다.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인간의 목표를 중시하면서 주관적 요인을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지 않았다. 프로이드는 아니다. 71번 갑니다. 생애 기술 상담 이론에서 기술 언어입니다. 기술적으로 쓰는 거겠죠. 정답 무엇을? 생애 기술은요. 전생애입니다. 개인 내담자의 전생애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내담자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언어니까요. 내담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딘이 제시한 작업 동맹의 세 가지 측면을 바르게 짝짐을 쓰는 작업 동맹에서 보딘 역동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업 동맹 유대 함께 찌찌뽕 작업의 동의 서로 동의해서 찌찌뽕 서로 목표 합격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임단목 카페에서 임단목 카페에서 또 강의만 보고 이렇게 유대 동의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분석에서 치료에 바람직한 목표의 치유 단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설정. 이 계약의 설정은 탐색과 계약의 설정은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설정은 보딘 거다. 교리분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합한 개입 방법은 지방 출신의 한 남학생이 동급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불망스러워했다. 첫 면접에서 그러한 신뢰를 최근에 경험적 다음과 같이 끄집어낼 수 있다. 자 동급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지 못하면 뭐예요? 자기 주장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절을 해야 될 거야. 노화할 수 있는 자기 주장. 자기 주장 훈련이다. 끝. 더 이상 갈 것도 없습니다. 75번 다음에 제시된 집단 상담 경험에 해당하는 치료적 요인은 정화, 카타라시스입니다. 집단 상담 과정에서 집단 지도자가 나의 반응에 민감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지도자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러서 마음이 피해졌다. 저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개방적 표현 카타라시스 정화에 해당한다. 마음을 시쳐낸 거죠. 그 다음에 76번 갑니다. 사별금이 있거나 자살을 치료하는 아동의 시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담자와 자살금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간 제한을 명시한 동의보다 시간 제한이 없는 동의라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간 제한을 간단한 겁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번 달부터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 행동에 대해서 약속을 하자. 한 달 뒤면 다 다음 달부터는 또 이렇게 약속을 하자. 시간을 정하는 게 자살을 예명하는 거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더 좋다. 시간 제한이 없는 동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방하니까.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내담자의 표현된 내용을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용어로 그랬구나. 라고 받아주는 거 반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 18번 갑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 이론의 기본 명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동 이해를 위한 가장 좋은 관점은 개인의 외적 참조 조건 외적 참조 증거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행동이 보이는 거. 행동이 보이는 건 행동주의 이론이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이 아니다. 외적 참조 증거는 행동주의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9번 갑니다. 키치너가 상담의 기본적인 윤리적 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상담자가 내 남자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잘 지키며 약속을 잘 지키니까 충성도가 높겠죠? 충실성이다. 또 충실성, 성실성. 그렇습니다. 80번 갑니다. 효율적인 독서 능력의 신장과 장기기억을 돕는 조직화된 SQ3R. 그래서 첫째, 개관이죠. 개관, 질문, 읽기, 암송, 복습. 우리 기본수에서도, 아니 저기 뭐야. 기술에서 많이 해봤지만 SQRR. SQR, R, 3라 합니다. 그래서 개관 열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질문하고, 리딩 읽고, 암송하고, 복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관으로 시작해서, 개관, 일단 모든 일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관은 그냥 개요라고 하면 돼요. 전체 훑어보기. 개요. 개요를 하고 맨마저에 복습한다. 그래서 개관이 첫 출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번 갑니다. 상담이 심리치료의 발달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이와 프랭클, 메이와 프랭클의, 메이와 프랭클은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게스탈트 상담이 발전하였다. 게스탈트는 뭐예요? 펄시다. 메이와 프랭클은 실존주의 학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2번 갑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불안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불안, 현신도, 현실적 불안, 신경직적 불안,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해당된다. 라고 보시고요. 83번 갑니다. 상담 초기에서 내담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초기입니다. 변화 실행과 관련해 내담자의 전략. 변화 실행. 실행하는 건 상담 중기에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은 상담 중기에 실행된다. 84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집단상담의 초기 단계, 전환 단계, 작업 단계, 마무리 단계. 초기 단계라고도 하고 전환 단계는 과도기 단계라고도 하고요. 갈등 단계라고 합니다. 작업 단계는 생산 단계라고도 하고 또 응집력, 으쌰으쌰 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틀링, 전환 단계, 전환 단계, 전환 단계는 뭐예요? 과도기 단계죠. 그래서 참가자들은 존경, 공감, 수용, 관심,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생산 단계, 작업 단계, 으쌰으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번 갑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불안감소기법이죠. 고정적 조건 형성. 그래서 조건 형성, 무조건 자극, 조건자극 또는 조건반응, 무조건 반응을 통해서 불안감소를 하는 것이다. 86번 갑니다. 위기상담에서 사용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어나서 순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ㄱ이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 출발이 ㄹ이다. 세 번째 출발이 ㄴ. 예랑 예랑 헷갈리죠. 쭉 가다가 예가 바뀌었네. 그래서 ㄱ, ㅁ. 처음에 위기와 개인적 자원의 평가. 그래서 평가를 처음에 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를 한다. 그래서 평가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모색한다. 그다음에 뭐예요? 결정한다.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개입 평가에 관한 계획. 평가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니까요. 계획이 맨 마지막이다. ㅁ. 그리고 첫 출발은 평가다. 두 번째는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가면 첫 출발은 평가. 두 번째는 이해. 맨 마지막에는 평가에 대한 계획. 이렇게 보시면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 상담 접근에서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인 실존주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죽음에 대한 것.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게스탈트 상담의 내용의 게스탈트. 인간은 전체성. 전체성을 추구한다. 펄스의 게스탈트. 실존주의는 인간은 인생은 미완성. 인간은 죽는다. 유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은 많이 하지 말고. 미완성은 덜 하시도록 열심히 살자. 이런 겁니다. 88번. 팔팔한 문제입니다. 합리적 정서적 치료 상담의 ABC라는 형 T. 디스포트. 넘박이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넘박에 해당된다. 89번 갑니다. 프롬볼츠의 사회학습자입니다. 제시한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목표에 의한다. 웃기지 마라. 상담은 다 내담자마다 다 개인차가 있다. 뭐 척 봐도 M입니다. 90번 갑니다. 가족 진단 시 사용될 수 있는 질문이식 사정 도구 중 사정 도구는 뭐예요? 조사. 사정은 조사입니다. 세스마우스에서 조사 도구 중 응집력, 적응력의 두 차원에 주로 사용하는 건 뭐냐면 그냥 썩 컴플렉스다. 그래서 가족 진단, 가족 진단을 조사할 때는 응집력과 적응력, 썩 컴플렉스. 컴플렉스 자체가 벌써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 플렉스라는 걸 모으는 겁니다. 응집력, 적응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올순이 가족 행동에서 응집력,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사실에 입각해서 좀 안 해봐요. 서플렉스 그냥 담만 읽으시면 됩니다. 가출 충동에 직미라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지혜 행동으로 옳은 거 다 옳습니다. 대부분이 다 옳은 게 많아요. 이 남자의 가출 충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가출 용기 및 목적 및 가출 자존성을 평가한다. 가출이 어려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상담자가 지혜 행동 모두 옳다라고 보고요. 92번 갑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나서 부모에게 혼나면 혼날수록 그 아이는 떼를 점점 심하게 쓴다. 이때 부모가 혼내는 것이 아이가 떼를 쓰는데 어떤...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게 부모가 떼를 쓴다. 혼나면 혼날수록 점점 더해지는 거. 점점 더해지는 걸 우리가 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떼를 점점 더 심하게... 점점 더해져. 그래서 정적 강화다. 플러스 플러스. 점점 더 심해지는 거. 플러스 플러스 정적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3번 약물 중독의 진행 단계로 오른 것은 첫째, 실험적 사용 단계에서 실험적 사용 단계. 한번 술 한 잔 먹어볼까? 사회적 사용. 야, 한 잔 먹자. 사회생활하면서. 괴로워 술 먹자. 그러다가 의존 중독이 된다. 이런 겁니다. 94번 갑니다. 세 자아 간 갈등을 위해서 약이 되는 불안정. 원초와 초자. 원초. 초자와 도덕적 불안. 또 나왔네요. 95번 갑니다. 홀랜드의 인성에서 이게 또 나왔네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일치한다. 일치성. 96번 갑니다. 상담윤리 중 비해약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해약성. 해약하지 않은 거예요. 무해약성. 똑같은 말입니다. 상담자가 지나친 선두나 지도를 자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나친 선두. 야, 이렇게 똑바로 해. 야, 이렇게 해. 이런 것과 비해약성과는 거리가 멀죠. 선두를 지나치게 잘 안 내게 해서 이게 비해약성, 해약성이 아니다. 이런 거랑 관계가 없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97번 갑니다. 인간중심상담 비법에서 내 남자의 심리적 부적응이 처리라는 원인으로 가정하는 것은 인간중심상담, 내 남자중심상담, 칼로조스의 비지시적상담, 완전히 경험하는 사람, 충분히 경험하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현상학적장, 현재 잘살자, 주관적으로. 그런데 이 자기 개념, 주관적 자기 개념과 경험관의 불일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기 개념과 경험관의 불일치, 인간중심입니다. 98번 갑니다. 성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시 실효관계를 형성하는 기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내 남자의 사실을 부정하게, 내 남자의 사실을 부정하면 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99번 갑니다. 집단상담의 후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성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집단상담 후기 과정에 내 남자가 강도 높은 자기 개방을 위해서 불안으로 철수한다. 집단상담에서 자기 개방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홀딱 까발려요. 자기 자신 문제, 자기 집안 문제, 자기 조성 문제 홀딱 까발리면 너무 강도 높은 자기예요. 홀딱 까발리면 너무 까발려서 불안해요. 그래서 집단을 철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단, 나중에 너무 까발리면 본인이 민망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철수한다. 이런 겁니다. 100번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이 아동의 학습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나 장면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은 장면을 정해놓은 샘플링을 정했다는 겁니다. 표본을 정했다. 그 장면의 아동의 행동과 상황, 말을 모든 순서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표본을 정했다, 기록했다. 표본 기록법. 101번 갑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하는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신력 등적 관점에서 의존 효과와 관련된 갈등에 알코올 중독을 익히는 중요한, 그렇죠. 알코올 중독을 다른 말로 의존병이라고 해요. 의존. 술에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 욕구가 중독이 된다. 그렇습니다. 102번 갑니다. 진로상담에서 진로 미결정 내담자를 위한 개입 방법을 비교해서 우유부단한 내담자, 우유부단한 내담자에 대한 개입 방법을 갖는 특징이 아닌 것은 정보제공이나 진로선택에 관한 문제를 명료하는 지금 우유부단해요, 진로상담이. 우유부단한 건 결정도 못하고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정보제공이나 진로선택에 관한 문제를 명료하게 개입하는 것은 우유부단한데 본인이 아직 생각이 없는데 명료화 시키면 뭐예요? 아예 그냥 본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서 3번 정보제공을 줄 필요도 없다. 왜? 본인이 벌써 우유부단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봤자 소용도 없다. 그런 겁니다. 103번 갑니다. 통합적 상담무용의 기본 개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 남자의 인지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쭉 보면 통합상담은 내 남자의 인지, 감정, 행동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보다 행동이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합이 있겠죠. 104번 갑니다. 다음과 같이 실험불안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은 시험불안이 높은 것은 학습전략 혹은 시험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강의 듣는 거 파이널이에요. 제가 포인트만 딱딱딱 잡죠. 다 공부하면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게 학습전략, 시험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임남목 카페에서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인지적, 결핍 모델 다. 인지적. 대가리가 부족하니까 자꾸 엄한 거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번.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노미 또 나왔네요. 아노미. 규범의 혼란입니다. 집단 규범의 혼란, 비행 행동도 개인과 사회관 상호 행위 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 개인과 사회관 상호 행위가 없다. 규범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아노미 상태, 묘 규범 혼란 상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6번 갑니다. 신체적 장애 발생 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적응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체적 장애 발생 시에요. 초기의 외상 자체에 대해서 부정 여부는 회복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의 외상 자체에 대한 부정 여부는. 외상 자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복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복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회복 효과와 관련이 있으니까. 초기 외상 자체에 대한 부정 여부는 회복 효과와 관련이 있으니까. 아 회복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단계는 충격, 부정, 우울, 저항, 저공. 5단계로 이루어진다. 107번 갑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본 원리를 만일 뭐뭐라면 뭐뭇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8번 갑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집단 상담에서 기본 존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담자보다 내담자에 대해서만 기본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자보다 내담자에서만 이 만자만 들어가도 벌써 빅자리죠. 상담자 내담자 모두 문화에 대해서 서로 고려해야 한다. 109번 갑니다. 세티어의 의사결정, 세티어, 사티어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문화에서 스트레스를 다룰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또 나왔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면 모두에게 동의. 다른 사람에게 비유 맞춘다. 비유 맞춘다. 회유 맞춘다. 회유형. 비유, 회유. 110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지적 왜곡은.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웃고 있는데 자신과 그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기 때문에 우는 것 같이 생겼다. 자기 개인을 보고 우는 것 같다. 개인화. 111번 갑니다. 정소연 상담시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소연입니다. 상호작용적 개입, 습관, 일상생활 방식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수정하도록 한다. 라고 하십니다. 습관, 일상생활 방식이나 상호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2번 개인의 일상적 경험구조. 특히 소속된 분야에서 특별하다고 감지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구도를 쭉 나오는데 상담심리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해당합니다. 개인의 마음과 몸, 영혼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며 삶과 마음은 체계적이다. 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일상적인 경험구조도 일상적인 경험구조를 상세하게 연구하고 이런 것. 그럼 일상적인 경험, 일상적인 구조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체계적이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죠. 113번 갑니다. 중독에 대한 동기강화 상담의 기본 기법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독을 공감하면 안 되나. 제가 주식 중독. 주식 중독을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습니다. 상담할 때 주식 중독.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담이에요. 공감해지면 안 됩니다. 114번 직업 발달을 직업 자아 정책감과 형성에 나간 이론은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래서 탐구 선명, 탐색기, 구체화하기, 선택하기, 명료하기 이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실행기, 탐구, 툭, 현실적으로 탐색을 하고 구체화시킨 다음에 특수화시킨다. 이건 실행 단계죠. 이렇게 자아 정책감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되는 거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래서 자아 정책감 나오면 타이드만과 오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용된 상담 기법은 상담자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철수 씨에게 금연을 시도하기 전에 얼마간 기간 동안 흡연량을 대폭 줄여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 어떤 조건을 만들어줬죠. 조건 자극 줄이기다. 116번입니다. 상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맨 처음에 딜레마를 확인한다. 그래서 딜레마를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결정한다. 딜레마 확인 결정 3번이다. 117번 갑니다. 진료 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순응적 태도 순응적 태도가 아니라 적응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순응 X표 적응이다. 118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골란, 골렌, 골론, 골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골랐다 골란 놈, 골란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위기에 관련된 감정을 표현합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대체 능력을 개발한다. 위기 상황을 성공적 급파하고 사기 능력.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위기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대체 능력. 이게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대체 능력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다. 재통합. 새로운 대체 능력을 개발했다. 재통합. 다시 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만 잡아내야 돼요. 포인트를 못 잡아내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골룸이 돼요. 110번 갑니다. 119번 갑니다. 다음 중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표는 상담자의 의도에 맞춰야 된다. 웃기지 마라.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맞춰야 된다. 상담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병합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120번 갑니다. 게스탈트 상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조자와 나오면 사이코 드라마 역할극이다. 게스탈트가 아니다. 포인트 잡았죠. 나머지 알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탁탁탁 치고 들어가서 보통 1시간 이내에 파이널 감을 끝내야 돼요. 왜? 파이널은 정리 단계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이미 스트로스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탁탁탁 정해진 것 같기 때문에 느슨하마 안 돼요. 속전속결 스피드하게 여러분 것을 만들면 100% 합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 전국 믿음 합격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고 시험 잘 보시고 합격수기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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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